음성아 의미가 없어 그거 머리 좀 맞춘 거야? 잠깐만 여의도에 불꽃축제 보기에 왔는데 요새 비가 많이 오므로 목적이었는데 3시 5분 5분 5분이니까 5분 5분이니까 비가 끝이였어요 하람이 굉장히 많아요 6분 5분 10분이 입을 수 있어요 만드니까 재밌어? 응? 이거 재밌어 뭐가 재밌어? 이거 음식 만드는게 재밌어? 너 이거 해봤어? 해봤어요 작년에 오고 또 온거야? 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가 재밌는데? 제가 만드는거에 관점이 많아요 나도 이게 나도 유튜브하는데 인터뷰 좀 해주면 안돼? 유명하지도 않은데? 안 유명하면 어때? 네 해도 되긴 한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? 도움이 되지 왜 안돼 색깔을 정해서 미친다는 거가 자기야 색깔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흥미로운 거 같아요 선생님이 좋겠어요 고마워 이거 해보고 싶어? 네 이거 내가 선물로 하나 줄게 진짜요? 너 집에 왔고 가서 열심히 해봐 너 이거 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줘야 돼? 그러면 대신에? 약속하자 이거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며 이거 너 하는 거 나 꼭 유튜브 찍어서 올려줘야 돼? 네 약속해 줘야 돼 약속했어 너? 알았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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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